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CPI 발표, 침체냐 안정이냐, 피트 홈디포 2024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중요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 사이트에 따라 틀리지만 별 5개 혹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파월이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트리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CPI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맨날 다른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그날그날의 뉴스가 나오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물가는 올라야 좋은 겁니까? 내려야 좋은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오르면 싫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임금이 떨어지면 좋나요, 싫나요?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가장 좋은 거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생활을 하는데 내 월급을 올려주면서 물건값이 오르지만 내가 받는 돈이 많아지니 소비를 하러 나가서 조금 올랐어도 소비를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랐는데 어쩔 때는 뭐 좋다고 하고 어쩔 때는 나쁘다고 하고 헷갈리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를 바라고 있죠?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왜요? 폭락을 했을 때 금리 인하하는 거랑, 경기가 한창 진행되다가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결이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외워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지금 저 CPI가 나오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저 2022년도에 보세요. 거의 8%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코로나 때 돈을 워낙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던 것이고 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웬만큼 낮게 나와서 조금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네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게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해봅시다. 코로나 때처럼 완전 마이너스나 0으로 간다고 해봐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물건값은 쌌서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월급도 반토막이 나요. 그럼 물건값이 반토막으로 반가격이 되어서 사과 가격이 오늘 만 원이었는데 내일 5천 원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죠. 근데 내 월급도 반토막이 됐어요. 그럼 똑같네요. 그쵸?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가. 물가라는 게 살 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CPI가 3.4가 나왔잖아요. 근원 CPI는 3.6, 근원 CPI는 이제 여기를 뺀 거, 식료품이라든가 육가 같은 변동이 심한 거를 빼고 나머지를 한 겁니다. 근데 저기 보면 지금 그동안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저거 쉘터입니다. 쉘터. 쉘터가 뭡니까? 주거예요. 주거. 주거가 지금 이 2024년 4월까지 한 게 5.5잖아요. 근데 0.5, 0.4, 0.4, 0.4 찍죠. 지금. 그리고 가장 많이 수치가 지금까지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저기.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있죠. 여행. 여행 서비스. 근데 저게 1.4, 1.5 나오다가 0.9가 됐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평균이 3.4인데 그거보다 높은 거를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전기가 있을 겁니다. 전기가 있을 건데 전기 쪽을 보면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부분이 파월 입장에서 보기에는 물가가 조금 잡혔냐고 풀어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극단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저게 만약에 과도하게 넘어가지고 물가가 완전 폭락을 해버리면 그건 디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 무조건 물가가 내려가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물가가 낮아진 건 좋은데 예를 들어 다 마이너스 물가가 돼봐요. 그러면 그건 경제 폭망입니다. 그때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그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나라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기 너무 안 좋아서 경기 포기 상태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좋지가 않죠. 지금 어저께 중요한 지표가 또 저것도 빨간색인데 두 개가 나왔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왔죠. 저것이 지금 예상치가 마이너스 9.9였는데 실제치가 마이너스 15.6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도 마이너스인데 예상치 마이너스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왔어요. 제조업이 지금 계속해서 어렵다는 거죠. 지금 2022년도 들어서면서 계속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2020년도 저기를 보세요. 지금 저 시점의 막대 그래프의 절반 정도까지 한 번 갓선도 있잖아요. 지금 2023년도 말에. 그리고 지금 2024년도 들어서도 계속 마이너스죠. 거기다가 예상치보다 더 좋지 않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해줘야겠네 하는데 어느 정도껏을 벗어나서 너무 나쁘면 그거는 경기 침체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제조업 지수는 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소매 판매도 지금 예상치가 0.4인데 실제치가 0%로 안 좋게 나왔죠. 저건 플러스니까 플러스 0.4인데 그냥 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랑 소매 판매가 전부 다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그렇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보이니까 저렇게. 제가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올 정도의 인플레이션 완화가 온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시장이 반기지 경기 침체가 올 정도로 나빠져서 인플레이션 완화가 되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코로나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거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풀고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지 살 것만 같은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오려면 경기 지표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는다는 그 마지노선 하에 조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 가격이 낮아지면 좋은데 기름 가격이 낮아지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예 집에만 콕 들어박혀 있고 여행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기름 가격이 낮아진 거라면 그건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고 FIB가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어제 시장에서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시장이 완전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완화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완화가 되는데 그게 과도하게 넘어서 경기 침체로 가는 지표로 완전 폭망이 나와버렸으면 저렇게 시장이 반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의 지표를 경기 침체로 받아들였지 않았다는 거죠. 제조업 지수도 안 좋게 나왔고 소매 판매도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은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제조업 지수랑 소매 판매 그리고 아까 전에 물가 지수에서 꺾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경기 침체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파울이 약간 피벗, 피벗이 방향전환이잖아요. 방향전환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축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홈디포라든가 월마트 이제 목요일장이죠. 목요일 장전에 월마트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홈디포는 이미 발표를 했고요. 홈디포라든가 월마트의 실적이 아까 전에 소매 판매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소매 판매가 만약에 아까 전에 인플레이션 완화로 되는 정도로 줄어든다면 좋은 건데 그게 너무 소매 판매가 완전히 위축이 되어버려가지고 홈디포나 월마트가 장사가 안 돼버리면 홈디포나 월마트에 있는 직원도 국민이잖아요. 그 직원들이 월급이 깎일 것이고 그럼 월급이 깎이면 예를 들어 월마트에 있는 식품가격이 깎인다고 한들 소비가 안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실적도 결국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실적입니다. 월마트의 실적도 일단 중요하고 이미 나온 홈디포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홈디포의 실적이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안 나와버렸다면 이건 인플레이션 완화에 좋은 게 아니라 그건 경기 침체로 홈디포를 방문을 안 한다는 거죠. 홈디포의 실적을 보면 일단 줄었습니다. 전체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전부 전년 대비 줄어있는 상태고요. 저기서 CEO의 메시지를 제가 한 걸로 해석을 해놨는데 CEO는 긍정적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분기에 높은 수준의 실적을 올렸고 매장과 온라인에서 제품 구색이나 우리의 협력 관계에 대해 큰 느낌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얘기는 했어요. 저기에 일부 대형, 재량 프로젝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좋아질 것을 예상하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의 2024년도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다. 물론 주당 순이익은 전망치를 상회했으나 매출이 줄어든 데에 시장은 더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저 지표를 보시면, 그 도표를 보시면 매출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매출은 예상치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저기가 막대 그래프랑 지금 이 베이지색이 크기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약간 띄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약간 띄어진 게 그 큰 차이예요. 지금 매출액은 예측치 주황색보다 낮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주당 순이익은 그레이세가 안에 있죠. 저거보다 높게 나왔다고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지금 예상 하회, 주당 순이익은 예상 상회. 그러니까 시장은 매출액에 더 주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예전치도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 8월부터 2023년도 11월, 2023년도 2월, 2024년도 5월까지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그 전에 3분기를 보면 전부 다 예상치 상회죠. 그렇죠? 매출, 이 순이익,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지금 3분기 연속 계속 보시면 전부 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전부 예상 상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그러진 게 주당 순이익, 지금 예상 상회는 4분기 연속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갔는데 매출액에서, 그렇죠? 4분기만에 지금 그 전분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 4분기만에 지금 저기서 변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주목을 한 겁니다. 시장에서 저기에 주목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잘하다가도 하나가 어그러지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시면요. 지금 이 홈디포에서 직접 내놓은 건데 2337개 매장이 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저게 하이라이트라고 저희가 표현해놓은 부분을 한글로 해석해놨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한 다음에 저게 무슨 뜻이냐면 온라인으로 100을 주문했으면 100명이, 50명이 오프라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 물건을 찾으러. 그러니까 요즘에 옴니버스 전략이라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든 같이 한다. 저희 주문을 해놓고 오프라인에서 가서 사는, 픽업을 하는 거죠. 픽업을 할 때 살 것이 있으면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블랙프레이데이 앤 스프링 기프트 센터 이벤트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에코 시스템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리고 저기도 CEO의 멘트가 있는데 CEO의 멘트가 아까 거랑은 조금 다른 멘트인데 그냥 내용은 똑같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했죠. CEO는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저기도 지금 제가 한글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 잘 되어있고 협력관계에 대해 기분이 좋고 우리의 협력관계들은 활기를 띄고 있고 봄방학 동안 우리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 일단 다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가 매출액에서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CEO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에서 이어진 이런 홈디포의 실적까지 봤는데 소매 판매도 그렇고 홈디포의 실적도 그렇고 약간 어그러지는 부분이 보였죠. 그런데 그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했다? 시장도 강하게 오르고 홈디포의 주가도 오른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오히려 인플레이션 완화 쪽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예상치는 383.58, 10.21% 업사이드인 425달러까지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홈디포는 주요 종목이 주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버리지가 많죠. 지금 투자 의견을 보시면 개수가 많습니다. 투자 의견이 28개가 나왔고요. 20이 바이이기 때문에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습니다. 보통의 매수죠. 그래서 이 정도 지금 매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홈디포라든가 소매 판매, 물가 이런 쪽에서 다 시장에서는 극력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가 2024년도 들어서 잘 나가다가 저기서 채널 하단이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채널 하단하고 이동평균선은 전부 다 갭 하락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다음에 밑바닥에 밑에 있는 하락 추세선에서 지금 다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관점이겠죠. 이동평균선이 하락계부로 붕괴되니까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죠. 다시 올라가서 저항을 지지로 바꿀 수 있느냐. 돌파 가능성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승 추세, 중장기 추세는 아주 좋아요. 지금 하락세가 단기적으로 나왔으나 밑에 50추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홈디포 그리고 2위인 로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금 저 라인을 보시면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꼬리를 달고 몸통이 딱 올려놓은 그 이동평균선이죠. 저기를 깨지 않은 게 더 전까지도 가봐야겠지만 이따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2012년도부터는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평균선은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다. 12년 동안 코로나 때도 안 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이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 혹은 홈디포가 무슨 완전 가치 훼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를 깨는 것은 거의 블랙스완급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것을 통계에 가정하기는 그렇고요. 통계에 가정하기 그렇다면 검은 백조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기는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니까 확률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디포나 로우스.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종목입니다.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일상적인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가서 수리하는 공구들을 사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보면 물가가 상승이 조금 제한이 된다는 부분에 임금도 들어있다고 했죠. 아까 임금이 실제적으로 깎이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맥가이브 아저씨들은 이 부인 보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망치랑 못 좀 사줘. 어휴. 저렴한 지 covid.